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청년기에 가장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있는 장면을 하나만 들라고 하면 그것은 아마도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를 가던 길에 있었던 월남철수난민수용소입니다 고교시절 학교를 갈 때나 밤늦은 시간 학교에서 돌아올 때면 항상 구부산여고 건물 앞을 통과했습니다 그곳에는 1976년 4월 26일 사이공의 뉴포트항을 출발해서 5월 13일날 부산항에 도착한 난민들이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생생하게 기억이 날 정도입니다 냉전시대의 체제경경,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대결은 아주 또렷했습니다 오늘날 그와 같은 기억을 그냥 지워버리고 싶은 사람들도 많겠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적대 세력에 맞서서 힘겨운 전쟁을 수행 중임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베트남 공산화 이후 1975년 4월 30일날 사이공, 지금의 호치민시가 함락됩니다 이로써 15년간 미국과의 전쟁이 끝나고 한국도 베트남 전쟁에 32만 명을 파병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끝나자 통일 베트남 정부는 약 10만 명이 이르는 남베트남 정부 인사와 남베트남 관계자들에게 당국에 출두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들은 모두 재교육 캠퍼에 보내지고 계급과 지위에 따라서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년 이상 캠퍼에 수용됩니다 1992년 시점에서 10만 명 가운데서 9만 4천 명이 석방되고 6천 명이 남았으니까 75년부터 92년까지 6천 명 정도를 가두어뒀으니까 통일 베트남 정부가 대단히 가혹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상황은 많이 전해지지 않습니다만 우리에게 다행스러운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당시 철수를 하지 못하고 주한 월남 공사로 근무하다가 잡혀서 오랫동안 옥고를 치렀던 이대용 공사의 정은기가 남아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수감 기간도 몇 주간이 아니라 무한정이었다 공상당국은 신고 등록한 정치범들의 일부 가족들도 추가로 체포하여 핵무소에 투어 가기 시작하였다 전남 베트남 수상을 지낸 환휘관 내 늙은 부인과 아들, 딸, 사위, 며느리 그리고 3세, 5세가량의 어린 손자, 외손자 할 것 없이 모조리 체포해서 사이공, 치화, 핵무소에 수감했다 그 외 수많은 여성과 어린이들도 체포되어 핵무소에 수감되었다 체제 경쟁이라는 게 한쪽의 점은 가혹하게 다른 쪽을 죽이거나 아니면 사상교육을 시키죠 종교계에도 투옥의 바람은 불고 있었다 월남의 티우 대통령 타도에 앞장섰던 유명한 안꽝사의 띵진꽝스님 카돌릭의 저명한 짠 후탄 신부, 호안퀸 신부, 웬 반록 신부도 체포되어 수감되었다 이 사람들이 모두 다 반월남 시민단체 운동에 아주 열심히 했던 분입니다 남베트남 모든 형부소는 소위 반력 반동분자들로 콩나물처럼 빽빽히 수용되었으나 홍수같이 쏟아들어온 수감자들을 모두 수감하기에는 시설이 엄청나게 부족했다 그래서 구 남베트남군 막사들이 임시정치범 수용소로 전용되고 수감자들이 북베트남으로 많이 이감되어 갔다 자유베트남, 남베트남 치하에서 자유를 부러지지면서 촛불시위 등의 대모를 주도했던 정치인들과 대학생들에 대해서도 체포수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냥 이용당한 거죠 공상당한 게 수감자들의 옥중생활은 비참했다 수감자 1인당 한 끼의 식사는 돌이 우그리는 한국박공기로 3분의 2 정도이고 부식은 넓은 호박, 소금국 반공기가 고작이었다 그 적은 양에다가 하루에 두 끼만 주고 한 끼는 굶겼다 일광욕도 금지시켜 298일 만에 해패스를 한 번 쬐는 수감자도 있었다 총살 현장에 이슬로 사라지는 수감자들도 있었고 학대와 영양실조로 병들어 죽어서 시체가 되어 옥문을 나서는 수감자들도 있었다 전 캄보디아 수상을 지닌 손독탄, 남베트남 전 수상 환휘관, 전 부수상 짠 반튀엔, 전 기수순 장관 호 반찬 그리고 유명한 카돌릭 신부 호 앙킨들도 시체가 되어 옥문을 나섰다 이외에 수많은 수감자들이 시체가 쓸쓸하게 옥문을 나섰다 북베트남 위주의 무력통일이 되자 북베트남은 생산수단을 구교화하고 집단화하고 경제활동을 강력히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당족직과 행정조직은 북쪽의 공상당원이 거의 독점했습니다 종교활동은 표면적으로 허용되었지만 이들은 공산주의자들로서 유물사관을 실현하기 위해서 종교인들을 수없이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베트남 공화국 월남을 전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남베트남 임시혁명정부, 우리에게는 베트콩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핵명정부는 1979년까지 완전히 숙청당하고 맙니다 싸이공 치와 핵무소에 근무하고 있던 옛날에 베트콩 위강급 간수 70%는 하루아침에 숙청되고 그 자리는 북베트남의 현역군으로 채워지고 만다 이용당하고 다 버리는 거죠 질문 두 번째입니다 보트피플 보트피플은 싸이공이 함락되기 이전인 1973년 무렵부터 시작된다 사람들이 알았던 거죠 본능적으로 월남이 패배할 것을 이대용 공사도 그런 강압진 체제 하에서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밤에 결국은 보트피플로 해서 피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73년부터 1988년 사이에 총 106만명이 조국을 버렸고 자유를 위해 해로를 통한 탈출을 시도했는데 이 사람들을 모두 합쳐서 보트피플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이대용 공사의 정언에 의하면 11만명이 사망했고 어떤 경우는 50만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95만명이 해외에 정착했는데 80만명 정도가 해외에 정착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트피플은 1973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1975년에서 1978년 사이에 정점을 찍습니다 그 이후에 서서히 감축이 시작해가지고 1988년 이후부터는 베트남의 개혁 개방 정책인 도이모이 정책에 의해서 베트남 경제가 좀 살아나면서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5년까지 배를 타고 베트남을 탈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낭에서 홍콩까지는 1100키로입니다 그리고 다낭에서 호주와 같은 그런 남아시아 혹은 오시아님도까지는 2000키로 정도 됩니다 거기에 작은 배를 타고 움직여서 다른 나라로 피신하는 것은 목숨을 건 그런 행진이었습니다 부유층의 개구는 대개 홍콩으로 간 다음에 홍콩에서 프랑스나 독일, 미국, 캐나다로 탈출하는 방법이 있었고 중산층의 개구는 대부분 그럴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2000키로를 떠돌면서 그렇게 생계를 유지해야 됐습니다 1975년도 싸이공 함락 이전인 1972년에 이미 미국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월남 베트남 공화국의 망명자들을 임시로 수용하는 그런 사령부를 구축하고 입지를 확보한 적이 있습니다 요컨대 전체주의 체제는 자유주의 체제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한쪽이 이기면 다른 한쪽은 복속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반도를 이끌고 있는 사람들은 종전선언 평화협정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북한이 갖고 있는 핵과 미사일이란 것은 결국은 남한정복이라는 유일무이한 목표에 사용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나 수단이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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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